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기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뭘 했냐면 사용자가 인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우리가 url을 제공을 했어야 됐죠. 이런 화면을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버튼이 있죠. 리소스 서버로 접속하는 저 버튼의 링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http 리퀘스트 부분에서 이렇게 생긴 url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완적인 문제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고 그러면 주로 뭘 하냐면 각자 자신의 언어에 맞는 sdk라는 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php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구글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글로부터 다운받은 클라이언트 시크릿.json이라는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 http 리퀘스트 할 때 똑같이 이렇게 했죠. 예 이것도 넣고 그리고 스코업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하실 거예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자 그리고 set redirect url을 통해서 url을 우리가 세팅을 하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create auth url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url을 얻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나와있고 자세히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루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면 url을 얻어낼 수 있는지 또 루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url을 얻어내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낸 게 되냐면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인증 요청 화면을 보여줄 때 사용자가 클릭해서 리소스 서버로 인증 작업을 하러 가는 데까지를 우리가 해낸 것이죠. 그럼 사용자가 리소스 서버로 가서 이렇게 스코프 리스트를 보면서 이걸 해도 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승인해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여기 있는 승인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redirect url을 통해서 authorize code, authorization 코드를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코드를 전달받는 페이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php의 경우에는 authorize 코드를 받은 쪽에서 클라이언트의 authenticat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저 authenticate 라는 저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긴 요청을 생성해서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왜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거든요. 사용자한테 절대로 주출되면 안 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php나 또는 파이썬이나 루비가 갖고 있는 서버쪽 시스템의 내부적인 통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여기 있는 정보를 보고서 액세스 토큰을 리턴해 주는데 그렇게 리턴된 결과를 어떻게 받냐 보시는 것처럼 getAccessTok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요청을 제가 폼으로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지 폼으로 직접 만든다는 걸 보시고 아 이걸 사용자에게 노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서버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액세스 토큰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프라인 모드로 액세스 타입을 지정했다면 리프레쉬 토큰 역시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면 그 전에 그 API를 호출하는 부분을 볼까요? 액세스 토큰을 가졌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더 값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URL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PHP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액세스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세팅한 다음에 구글 서버 드라이브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를 편리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SDK인 거죠. 그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 파일스를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이죠. 파이썬도 비슷하고 루비도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코드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 php의 경우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index.php라는 파일이 있고 그 php 파일에 그 php index.php 파일이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 페이지다. 사용자와 연동하는 것이 필요한 페이지다. 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세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세션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션을 인증해서 많이 쓰니까 세션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이 세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를 오오스 토클 콜백 점 php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 앗 제가 실수했네요. 그게 아니라 필터 바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액세스 로그 액세스 로그 아니죠.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뭐죠. 사용자를 이리로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 필터 바 라는 것이 사용자를 이리로 보내는 url을 생성해주는 녀석이겠죠. 예 그리고 그것의 리더렉트 url을 통해서 어 오오스 투 콜백 점 php 라는 파일로 인증이 끝난 다음에 저 오토라이즈 코드 값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는 뜻이에요? 오오스 투 콜백 점 php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오스 투 콜백 점 php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어 코드 값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Authenticat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코드 값과 Secret Client ID Secret 이 값들을 모아서 조용히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게 서버에게 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서버가 액세스 토큰 또는 필요에 따라서 뭐죠? 리프레쉬 토큰까지 전달을 해주면 php가 내부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데 get access token 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그 정보가 여기 있는 세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액세스 토큰 값으로 그리고 리디렉트 url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index.php 파일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index.php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세션 정보가 액세스 토큰이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index.php로 진입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true가 되겠죠. 왜냐면 액세스 토큰이 세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set access token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세팅을 한 다음에 구글 서비스 드라이브 라고 하는 이 sdk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코드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python ruby도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 토큰을 리프레쉬 하고 싶을 경우에는 예.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모드로 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여기 적혀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를 사용자 인증을 취소하고 싶다면 예. 어 리보크 토큰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os의 내부적인 원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렵죠. 어려운 양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자꾸 까먹어서 제가 몇 번을 이거 다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보시고 어떻게 하면 oos가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oos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api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oos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시시각각 중요해지고 있고 그걸 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소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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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